행복해서 그래요 승민이는 ㅆㅇㅆ 친구입니다 물론 친하지가 않아요 영상에 다 찍혔어요 정연이 모자라지만 착해요 이메일 카메라로 볼 때 어때요? 얼굴 좀 빨갛지 않아요? 저는 행복해요 행복해서 그래요 좀 빨개 보이는데?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서리아 많은데 다 비방용이라 서리아 많은데 다 비방용이라 내가 하고 싶은 말이였는데 서리아 너무 많은데요 서리아 굉장히 많아서 저희만의 추억으로 다 이거는 진짜 방송에 못 나가는 거라서 그럼요 어제도 저희가 잠깐 보려고 연락했는데 승민이가 또 야간까지 운동한다고 불허가 안 오더라고요 내가 연락할 때 네가 안 된다고 저희 안 맞아요 피곤해 보이지 않아요? 어제 늦게까지 운동했나봐? 조용히 해 조용히 해요 저는 항상 성실하게 운동을 하겠는데 너 오늘 졸업했냐? 했지 또 저희 동기 한영이가 졸업을 못 했거든요 근데 얘도 할 말 없는 게 얘도 졸업 늦게 했어요 저희 1학점이 미스나가지고 어쨌든 저희는 졸업생이니까 너랑 나랑 엮지 말아줄래? 너보다 내가 졸업을 제때 했기 때문에 엮지 말아줘 학교 얘기하니까 가고 싶네요 재밌는 추억 너무 많았는데 그치? 비방용인 추억들이 많아가지고 저희는 또 그런 거 저희는 또 규장이었어가지고 원래 이런 걸 이렇게 다 해야 되나 아카라카 저는 그냥 항상 하고 다니거든요 그냥 항상 연대 만날 때 이제 아카라카 아카라카 하고 다니는데 항상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아카라카 제가 먼저 할게요 우리 정현이는 모자라지만 착한 친구 승민이는 착하지만 모자란 친구 입니다 저희가 진짜 자주 하는 포즈거든요 원래 한영이까지 있어야 셋이 돌아가면서 하는 건데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에피소드가 없는데 에피소드가 없는데 에피소드 별로 없어요 둘이 안 친하다니까 별로 친하지가 않아요 그냥 어렸을 때 게임 좀 해갖고 그냥 아는 사람이 같이 이제 서울팀에 있다 보니까 어렸을 때 게임도 많이 했고 같은 포즈션이라서 강선이 형한테 많이 많았습니다 게임 가면서 많이 까는 스타일이어서 이거 영상 다 찍혔어요 괜찮아 나는 이미 까 있는 스타일이어서 강선이 형 하는 것도 많이 보고 배우기도 해가지고 지금 강선이 형 하는 것도 오래 살아남으려고요 그게 문제예요 승민이 덕분이에요 이거 잘라주세요 이거 잘라주세요 승민이 9개 팀에 다 있었으면 좋겠어요 승민이가 다 잘할 것 같은데 일단 네 예전에 어헤 은행 감사합니다 먼저 네 legitimately 예전 버전 이루는 인재 우리 스토리 이젠 이제 사실 이루는 그 이젠 이루는 예전 예전 이렇게 열언 감사합니다.